나 전복 이렇게 싸요 저것도 있으면 버려야 돼요 저것도 우와 전복을 저렇게 많이 대박 통째로 우리 하나씩 먹자 좋아요 짠 통째로 먹어야지 생으로? 꽉 먹듯이 그냥 먹어요 맛있긴 하다 진짜 특이하다 전복을 정하이도 저렇게까지 전복을 그러니까 울리는데 근데 저는 저거 먹다가 배불러서 버텨으면 좋다 근데 양이 많아서 나 이빨만 먹다가 배부르겠네 근데 맛있다 벌써 맛있다 저거는 홍혜리 형이 요리를 잘하는 거 몇 개는 남겨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니까 아 라면 라면 나이스 이제 됐어 먹어도 되나요? 매주 먹어요 모르죠 전복 안 넣었어요?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?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냥 바닥에서 먹읍시다 네 물론 상이 있어요? 아니 나도 지금 찾고 있는데 없다 상이 없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상도 없고 이래서 그냥 선물 받은 과자 빡 끝 잘 끓였다 우와 좋은데요? 잠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지금 우리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 셋이서만 이렇게 밥 먹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뭐 맨날 차에서 먹거나 대기실에서 먹거나 이랬지 아예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먹는 거는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서 음 맛있다 형 마늘이 진짜 좋다 음 음 음 어 야 왜 이렇게 맛있게 드신 거야 아 나 오늘 라면 먹을래 아 이거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또 여러분 물 끓이시는 거 아니죠? 라면은 밤에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셋이 좀 특이한 자리긴 해 맞아요 많이 특이해요 지금 우신이가 형이랑 20년쯤 이상 차이가 나네 와 네 제가 22이니까 두 배 해도 형보다 그거예요 승윤이가 서른색 서른색 음 나이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우리가 형한테 고마워하는 부분이에요 응 형이 어려웠으면 저희도 그렇죠 그랬을 텐데 형이 먼저 이렇게 편하게 해 주셔가지고 왜 친구같이 마음이 들어주니까 네 진짜 처음부터 응 우리가 편하게 해 주시니까 그치 알겠지 와 잘 먹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전복을 남겨보는 게 소원이었어 남겨보는 게? 아 배불러 배불러 내 스스로 전복을 먹을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 schwierig 우리는 문을 보면서 ifying 우리 에 가